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프랑스어 대표 강사 엠마입니다. 동화로 배우는 프랑스어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수강 대상입니다.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지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전반적인 프랑스어 문법을 숙지하고 아두에서 베이앙 실력을 갖춘 학습자. 사실은 이 범위가 꽤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자격증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초반 부분에서는 조금 쉬운 동화로 시작해서 점점 더 약간 난이도가 있고 문장이 길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두 레벨 정도의 분이 시작하셔도 충분히 따라오기는 좋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베이앙 실력을 갖추신 분들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 준비할 때 동화를 보면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는 어휘들도 많으실 거고 여러 가지 배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대상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초중급 문법 학습 후에 문법이 적용된 다양한 문장들을 접하고 푼 학습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안에 대사들도 나오고 묘사하는 내용들도 나오는데 긴 문장으로 여러분들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세 번째 동화를 통해 재미있게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습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화들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문장을 읽고 들으면서 균형 잡힌 배양 실력을 갖추고 싶은 학습자. 제가 위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대비용만 쌓이다 보면은 조금 사실은 프랑스인들은 정말 많이 쓰는 어휘인데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 채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강의 구성입니다. 이번 강좌는 조금 독특하게 저와 그리고 머기안쌤이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강의를 읽기 및 주요 표현 학습들을 다루는 내용들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머기안쌤, 원어민 선생님의 전체 리뷰가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도전을 해보셨다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포기하시는 학생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어휘를 먼저 배우고 나서 들으면서 조금 더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제가 진행하는 강의에서는 여기서는 파트가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파트는 아니고요. 오늘의 작품 파트는 먼저 동화 제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동화 제목 그리고 바로 어휘 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어휘 부분에서 이제 동화에 나오는 의미로도 설명을 드리지만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이 단어가 또 쓰이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형용사 나오면 같이 동사라던가 파생된 것들 같이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제가 마지막에 항상 강의 마무리할 때 복습도 해주시고 이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복습할 시간이 많이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에 동화 청취를 두 번 넣어서 먼저는 단어를 학습한 후에 내가 이것이 들리는지 한번 나를 테스트 해보면서 듣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의 동화 학습 파트에서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문법적인 사항과 표현적인 부분들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부분에서 학습을 완전히 한 후에 사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파일로 받아가지고 따로 들으려고 하면 상당히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바로바로 안 하게 되시는 분들 많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여러분들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들은 다음에 이제 배웠던 중요한 문법적인 사항들 빈칸 채우기 하면서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지기 하는 시간까지 가질 겁니다.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샘플 강의 보시면 이게 많은 내용으로 들어있다기 보다는 컴팩트하게 중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한 번에 빨리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보통 한 동화당 두 강좌 또는 세 강좌 정도로 같이 공부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목연쌤께서 이제 해주메를 해주시는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로는 레 해주메 요약이라고 해서 저는 여러 페이지를 거쳐서 이제 동화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한 페이지로 어떤 내용인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원어민 선생님의 프랑스어로 원어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사용했던 단어들도 있고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도 섞여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롯데요. 작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동화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작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버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연쌤이 어떤 작가의 버전이다 하는 거를 얘기해 주시고 저는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게 인어공주가 작가의 자전적인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숨은 내용들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la moralité 하면은 동화는 사실 항상 교훈이 있죠. 그래서 이 동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어떤 것이다 하는 부분들도 프랑스어로 이제 동화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에게 항상 교훈을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은 배웠던 것들 잘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십자 말풀이로 레모, 코아제, 코아제는 교차된 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배웠던 어휘들을 십자 말풀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고 복습해 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강의 특징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유명한 동화들로 쉽고 재미있는 프랑스어 학습. 대부분 아는 동화들을 사실 프랑스어로 습득하면 되게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아는 동화라 하더라도 아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것도 있겠고 프랑스인들은 사실 그 동화들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학습할 때 이런 유명한 동화들로 재미있게 학습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들로만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문장으로 문법과 독해 실력 다지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시제들이 쓰이고요. 그리고 대사들도 등장하고 명령문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조금 더 폭넓게 여러 가지 형태로 문법과 독해 실력을 다져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화 강의에서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 및 표현 학습. 그래서 예를 들면 왕이나 왕비, 공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동물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동화 강의 외에서는 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네 번째, 원어민이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로 오디오 북까지 한 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듣고 나셔도, 강의 듣고 나서도 이제 오디오 파일로 쭉 복습하실 수도 있고 이제는 내가 얼마만큼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지 이미 공부한 게 얼마나 내가 습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 실력을 올려줄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모간 선생님의 재미있는 원어 리뷰까지. 그래서 이제는 원어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강의를 두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조금은 그 두려움을 걷어내고 공부할 수 있다라는 점. 마지막 수강 효과입니다. 다양한 문법이 활용된 문장을 통해 초중급 문법을 총정리하고 독해 실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초중급 문법이라고 말하는 건 초중급 문법 강좌 외에도 중고급 문법을 들으셨어도 상관없어요. 초급이나 중급 정도 레벨의 그런 배웠던 문법들을 조금 더 총정리, 탄탄하게 하고 독해 실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단순 과거 시제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 문법 강좌에 중고급까지 해서 배우지 않은 내용도 이 동화 강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동화에서 많이 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내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강의다. 두 번째, 강의에 삽입된 원어민 선생님의 동화구연과 MP3 파일 리뷰 강의를 통해 청취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앞쪽에 특징 말씀드리면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듣기 실력, 여러분들 사실은 제일 외국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 제일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단련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세 번째, 친숙한 동화를 통해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프랑스어를 공부할 수 있다.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어, 이거 내가 봤던 동화인데 기억이 안 나는 결말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는 안 보신 동화도 있을 거고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지만 그래서 재미있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동화로 배우는 프랑스어 전반적인 강의 내용 설명 드렸고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만 보지 마시고 조금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시면 무조건 샘플 강의 한번 보시면서 아, 이거는 내가 들으면 딱 좋겠다 하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강의실에서 만나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우!